지금 학장에서요 이런 사람들 거르세요 몇지니 몇지니 몇지병 걸린 사람들 나 몇지야 너 몇지니 나 몇질까 너 몇질까 지랄이요 신사나 따세요 신사 문사 학사에서 홍익보살 과정 가셔가지고 홍익보살 신사 문사만 따셔도 홍익보살 가시죠 홍익보살 되세요 몇지 몇지 여러분이 논하실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읽지만 돼도 읽지만 돼도 육바람일이 기본값이 장착된다는데 육바람일 기본값 장착되신 분을 여러분 일생에서 한 명이라도 보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기본값 장착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오직하면 원불교에서 대원정각 부처의 깨달음을 이미 얻었구나 불교에서도 읽지면요 이미 부처 집안 사람 됐다고 해요 여러분 부처 집안 사람 된 사람을 보시기가 쉽지 않을걸요 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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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지병 걸리시면 안 돼요 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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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럴 거면 다시는 몇지니 이런 말 안 할 거야 그게 학당을 망칠 거예요 몇지 몇지 따지고 장난치는 게 기가 차 가지고 이 지구에 일지도 없어요 뭔 병들이 걸리셔가지고 몇지 몇지 쉽게 논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목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나 몇지지? 이러지 마세요 그럼 제 책임이 돼서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냐면요 누가 그딴 얘기한 거야? 저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몇지 몇지 왜 몇지 몇지 이렇게 따지고 누구 몇지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구야 누가 어떤 놈이 이상한 정보 흘렸어 그러면 제가 제가 벌받으니까 엄포하는 겁니다 같이 가지 맙시다 저까지 나중에 저까지 다 얽혀가지고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학당 망합니다 학당 어떻게 망할지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학당 망할 때 너 몇지야? 나 3지? 나 4지? 이지랄할 때 망해요 나 8지? 아이 나 7지인데 이지랄할 때 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모르쳐하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라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공부 방해될까봐 그래요 무슨 몇지병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노력은 안 하고요 성공만 하고 싶은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요 신사, 문사, 학사 공부하는 건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그 사시볼고 로스쿨 볼 그 노력은 하기 싫고 판사는 되고 싶고 그냥 그럼 판사라고 주장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정신계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니까 우길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나 몇지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그게 몇지다랑 똑같은 거지 내가 부처야 내가 하느님이야 똑같은 소리잖아요 나 몇지야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이비 교화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몇지병 걸리면 답이 없다 자리 욕심만 있고 공부는 안 하고 단계는 욕심나고요 그 단계 올라가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과 정력과 모든 내 생명을 거기다 퍼부어야 한 레벨, 두 레벨 올라가지 아가리 파이터라고 그러죠 입만 살아가지고 몇지 몇지 떠들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마구니 첩경이요 선빵 마구니들이 견성은 못했는데 입으로는 다 견성 아니라 부처다 된 사람들이 선빵 마구니들이라고 그래요 말 들으면 혹해요 절에 가서 참선하려고 하는데 선빵 마구니가 다른 게 아니라 아 내가 좀 참선 14년 차인데 참선 30년 차인데 예전에 신림동 가면 사시 사시 볼 때 나 사시 20년 차인데 20년 차는 엄청나게 많이 아시겠네요 많이 알긴요 합격 못한 건 똑같은데 합격 못한 사람들끼리 내가 20년 차다 거기서 또 권위를 부리는 거야 내가 좀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합격한지 내가 알아 견성이 뭔지 내가 좀 알지 그랬으면 합격했겠죠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가리 파이터가 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공부는 뭐고 돈은 뭐고 일지가 뭐고 이지가 뭐고 다 얘기해요 삼지가 뭐고 사이 비교가 다 그러다가 생겨난다 장수생은 더 위험한 상태예요 온 지 1, 2년 됐는데 합격 못 했으면 희망이라도 있죠 몇십 년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이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상 받으려고요 입을 턵니다 내가 그동안 드린 이 노력을 난 나대로 보상 받아야겠다 나도 좀 나도 좀 건져야겠다는 거예요 나도 좀 건져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가짜 합격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뭐냐 평생 아 나 뭐 정삼 뭐 대사도 모르겠다 홍익보살로 난 만족한다 하셔도 그분이 나중에 보면 더 일지일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오히려 그냥 공부를 순수하게 즐기신 분이 레벨이 높지 나중에 레벨 따지신 분들이 레벨이 높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지 짬밥이 있다고 이게 레벨 쳐줍니까 연계가 그런 게 아니죠 도를 알아야 도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영성을 따지면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성은 이런 식으로 해서 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시면 영성 안 늡니다 영성 낮은 걸 자존심 상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도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학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